여기는 정자몽돌해변입니다. 몽돌해변에 가죽다니는 마요가 있네요. 텐트도 치고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정자몽돌해변입니다. 아따 넓다. 울산이 참 축복받은 느낌입니다. 아주 좋아요. 오우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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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가에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. 아름다워라 으 으 여기 정자 바닷가 있는 아파트가 많이 들었습니다 360도 있다 회전하고 다시 바다로 저 모습도 한번 촬영할까요? 오오오오 오오오! 오오오! 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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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딱펄딱펄딱 절 띈다 오 여기 가족 단이라 딸 둘이 아들 하나 오 여기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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